자, 우리 깍쌤 한 마리 체인지라 해보자가 아니고 체인지라 해야되니 사이즈 좋겠는데 로우도 완전히 쭉 휘는데 맞나? 꾹꾹 차나? 문 뽑다 좋아 좋아 그럼 이쯤 맞았네 나도 사이즈 좋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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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야? 어? 아 태양체를 좀 해오니까 이 정도 바람이 많아 짜빠지긋지 짜빠지도 아 이후나로 뭐 네 으 오워 왔다 왔다 아휴 쫓기 하던데 아 아 아 파월 나이끄러지는게 알건 안나온거 줄이 터집니다 드랙이라도 좀 풀어놓을 거를 갖다가 왕지가 저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왕지는 사람만 컸다 주말이라서 입지리가 한번 챔집을 해보자 왔다 아까 그 위에 그라면 맞는것 같다 우리 깡샘 한마디 첸질이나 해보자가 아니고 첸질 해야되니깐 느낌이 쓰레기 긋기도 하고 사이즈 좋겠는데 로우도 완전히 쭉 했는데 맞나? 맞는것에 꾹꾹 찬아 물 뽑네 어 문 뽑다 좋아 좋아 그럼 입지맞아 나도 수혈 좋다 사이즈 좋다 무겁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물고 사람한테 달려왔네 이렇게나 뭐 긴거 같기도 하고 안긴거 같기도 하고 아 시안이 많이 좋아졌다 예 오 사이즈 좋고 예 기뻐하십시오 후드로 후드로 입어야되 안이도 조금 손바지 입고 손바지 가벼운걸 갖다가 좀 사야겠다 이걸 이걸로 눌리는 기가 눌리는 기가 눌리는 기가 눌리는 기가 눌리는 기가 눌리는 기가 안되잖아 그러니까요 이것도 애매한데 아니다 요거서 뭔가 풀이 좀 걸리면서 좀 그런 비슷한 느낌이 나네 아이고 뭐이고 풀인가 없다 풀이네 줄인가 아 줄도 있어놨게 끈적끈적 했는갑다 응 아우씨 담배 한 대 물면 또 물나나 담배 한 대 물면 또 물나나 희한하지 그 시간이 스테이 시간이 길어서 덤비니까 예 그거를 알면서도 잘 안된다 할게 나 들고 있어 뭐 아이고 길게 줘야지 여기도 영상 보면서 조금 길게 한다고 생각해도 영상돌리 보면 빨라 예 이게 같은 바닥을 찍고 하는데도 물이 빠지고 안빠지고 걸림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예 물이 막힐다고 철렁치렁 가는갑다 물이 막힐다고 철렁치렁 가는갑다 가만히 있고 무겁고 그렇더라구요 아니 이게 입질인가 아니면 석축에 걸려가지고 그런건가 한번 해보자 석축에 뭐 줄 같은게 있는거 같아 배쪽으로 바짝 붙여가지고 무언가 무언가 걸을기긴 걸었다 어 내려왔다 빠집힐다 갑이 허옇은데 갑이 맞는갑던데 저쪽으로 집중공략을 해갖다 저쪽으로 집중공략을 해갖다 어 행사 너무 길게 하는데 저정도 오면 동네에서 민원 들어오건데 아니 행사를 너무 길게 하는데 네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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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놀래라이 수다리 내밀다가 나랑 눈 마주쳐갔고 주리가 아닌데 마지막 캐스팅 안되 오늘 심하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